토끼가. 토끼는 왜 죽였어? 죽일 거 한 건 아니에요. 근데 토끼 배는 왜 갈랐어? 사기 쳐길래. 응? 뭐라고? 정말 사기 찐 건지 새끼를 뵌 건지 궁금해서. 뭐? 아니 그게 궁금해서 토끼를. 근데 팔은 왜 그렇게 긁어? 애들한테 짜증나는데 애들한테 풀면 안 되니까. 저한테 푸는 거예요. 지금은 애들 없잖아. 선생님한테 짜증나요. 이성훈 눈으로 보셔아요. 내, 내가? 그래. 나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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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가게일 때 바빠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. 재훈이 장래의 희망이 의사인 건 알고 계시죠? 아, 예. 뭐 그렇다네요. 지난달에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는데 160이 넘었어요. 아, 예. 그런데 집에서는 별 문제는 없나요? 예? 무슨? 아드님이 그린 겁니다. 치료가 시급한 것 같아서 뵙자고 했습니다. 치료라뇨? 뭐 이깟 그림 하나 특이하게 그렸다고! 뭐 우리 애를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시는 겁니까? 네? 너 진짜 토끼배 갈랐어? 어, 당신 당장 집으로 와. 뭐? 지금 가게가 중요해? 당신 새끼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? 아, 내가 진짜 망신스러워서 정말. 맛있냐? 자, 밥 먹자. 초코. 저, 다행이다. 말해, 밥 먹으면 좋겠지? 제 생각엔 더 많은 방법을 저에게 말해? 먹자 뭐해? 바로 먹자. 저, 다행이다. 기분이 놀라στε. 마음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. 우나는 날 NPT에 집중하자. 내가 너무 재밌을까? 제가 매일 수입한 건가? 저게 저녁이 들으려야? 인사해.